남집사 여쭤보기 지난주에 목욕한 거예요? 미용할 거야? 여러분이 색깔이...! 저거! 저거 좀? 어, 저거 좀 더 파래 줘? 색깔이 있어 얘, 하얀색이 있는데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색이 대단히 다르네 그럴 때도 많지 오늘 또 볼까요? 응? 응 응 남집사 만약 하얀에서 이곳에 도착한 곳에 도착한 곳에 도착한 곳 안녕하세요 마방 내려가라는데? 저 위에 마방이니까 갔다가 4번 어디에요? 4번 여기 4번 아 4번? 아 지금 다 녹겠는데? 아 지금 다 녹겠는데? 저희 딸이 유튜브로 막 봐가지고 어 안개다 깔아보더라구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안보이니까 저희 마방좀 갔다 오려고 네 우리 아래부터 갈래 위부터 갈래 아래부터 갈래 우리 아래부터 갈래 카푸친이에요 카푸친이 대회 남았어 안녕 카푸친이 대회 남았어 안녕 네 어? 아 오늘은 카푸친 얼굴 안 내밀어주네 카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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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 왔어 이거 봤어? 카푸친 부르니까 나오지 카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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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소망이야 대회 남았어 엄청 잘하는 친구야 그랬어? 카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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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착하지 여기있말들 다 착해 아 어 꽃 많이 지켰다 응 호흡 키웡 만나러 가자 근데 저는 얘네들 너무 무서워 왜 무서워? 킨! 안녕? 안녕? 아 이뻐 다 쳐다보지? 다 쳐다보지? 다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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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여기 여기 아기? 아기! 바디! 아기 바디! 뭐지? 아기 바디! 날이 좋으니까 안녕하세여 여기 엄마가 안 돼 잘해요 언니 딸내미 왜 이렇게 말 안 돼요? 하늘이라도 하늘아 동생이 없네 마사지 빨리 가 이거만 구경해 간다 하늘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이리 와봐 이거만 보러와 아구이 다르다 이리 오세요 너무 많다니 나와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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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나와디 오 왔어 오 왔어 오빠 내가 아까 나오라고 할 때 나오지 응 가자 나와디 이리와 나와디 나와디 껍질 나와디 나와디 이리와 ㅋㅋㅋㅋ 와이 이리와 4회 어 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